자, 결정타! 맥시마 프리티콘 브레이크 빵!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이의 무겐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긴만 안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잇! 자, A가 공격 1번, B가 공격 2번, C가 공격 3번입니다. 자, 이 공격 버튼 3개로만 진행 가능하고요. 다른 버튼 활성화도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하이점프! 자, 말 그대로 하이점프입니다. 여러 가지 웬만한 캐릭터들한테 있는 하이점프. 그 외에는 별거 없네요. 자, 다음, 격돌로봇! 자, 격돌로봇 가샤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립니다. 자, 다음, 격돌로봇 로켓펀치! 자, 다시 한 번 더 격돌로봇 가샤트를 장착한 다음에 로켓펀치를 날립니다. 자, 다음, 드래고나이트 헌터 제트! 야, 자, 드래고나이트 헌터 제트, 가샤트를 설치한 다음에 설치된다. 장착한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 이 캐릭터는 미완성이라 약간 좀 스프라이트가 미흡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샤카리키 스포츠! 자, 샤카리키 스포츠! 가샤트를 장착한 다음에 때립니다. 자, 다음, 초필살기네요. 결정타! 마이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마이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티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자, 라이더 킥을 날립니다. 픽셀기 개념이죠. 자, 다음, 레이저 레벨 2! 폭주 바이크! 자, 레이저를 바이크를 손에서 딱 이렇게 불금갑니다. 다음, 결정타! 마이티 더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아, 이름 한 번 더럽게 기네. 자, 마이티 브라더스로 변신한 다음에 자, 둘이서 이렇게 라이더 킥을 날립니다. 자, 다음! 맥시멈 게이머 레벨 99 자, 맥시멈 게이머 레벨 99으로 변신해서 뭔가를 쏘는데 이게 무슨 무기인지는 모르겠네요. 무슨 무기이지, 저게? 맥시... 뭐, 가샷공 키 슬래션가 뭔가 그건 그건가? 자, 모르겠고 자, 어쨌든 다음 기술로 넘어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술이네요. 결정타! 맥시멈 크리티컬 브레이크! 자, 결정타! 맥시멈 프리티컬 브레이크! 빵! 자, 적중시키면은 반피 이상이 깎이는 어... 궁극기 개념의 스킬이네요. 하이퍼무적이 나온다... 하이퍼무적이 나온다면은 아마 즉사기가 되지 않을까? 자, 이로써 어, 에그제이드의 모든 기술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어... 기술들... 아니 기술들이 있는데 AI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그제이드 대 조나단! 보도록 하죠. 변신! 렛츠 게임! 레벨 1에서... 자, 변신! 인트로 한번 짱기네, 자! 대변신 준비라! 대변신! 마이티 액션! 엑스! 자, 들어갑니다! 어라? 의외로... 의외로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 자, 하지만 조나단 콤보 어... 쟤 저것만 쓰냐? 어떻게 격돌로본만 쓰네요, 쟤? 잡기당하고요. 자, 에그제이드 반격해보지만은 자, 격돌로본 자, 플러스 레이저 공격으로 아이고, 그냥 무차별을 그냥 무참하게 당하는구만 자, 어차피 격돌로본만 쓰냐, 왜? 다른 기술들은 안쓰니, 왜? 자, 스칼렛 오버드랩으로 마무리 가슈! 자, 2라운드 레이저 소환해서 적중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 드래곤아이트 헌터 제트 럽 반격한 다음에 자, 어느 정도 이번에는 좀 기술들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야, 조나단 데미지가 언제 저렇게 달았지? 잡기당하고요 자, 스피드웨건 소환하지만 자, 레이저 바이커 소환해서 자, 이거는 이겼다 이거는 에그제이드가 이겼다 자, 그레잇! 자, 이겼네요 에이아이가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다 자, 극돌로버 다시 한 번 더 컨버 들어가고요 자, 가슈 콤브레이커로 공격해보지만은 실패 자, 드래곤아이트 헌터 제트 플러스 가슈 콤브레이커 하지만은 안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레이저바이커 레이저바이커 겁나 많이 쓰네 자, 다시 한 번 더 스칼렛 오버드라이블로 반격 자, 스칼렛 오버드라이블로 몇 번을 하는 거냐? 자, 구석에 몰렸습니다 조나단 자, 조나단 구석에 몰리면 이제 콤보를 이어가거든요 콤보 이어갑니다 자, 저기서 자, 하트히터 탱으로 빠샤 마무리 자, 아이고 체력이 없네 자, 끝났습니다 에그제이드 패배 게임 오버 에이아이가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다 자, 다른 캐릭터들과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얘도 팔레트 개념이 있나? 팔레트 개념이 있으면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자, CBP로 당장 설정해본 다음에 자, CBP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자 에이아이가 어어 딱히 AI가 상향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CBP를 설정했다고 해서 라구 나이트 헌터 제트 객돌로버 자 그냥 무참하게 그냥 무참하게 그냥 당하네 그냥 무참하게 당하는구먼 자, 아이고 아이고 저런 저걸 당하네 야 포우즈 다앙 리스타트 하하하 야 무참하게 당해드네 그냥 자 이로써 어 카멜라이더 에그제이드 모든 스킬들 아 모든 스킬들과 AI를 살펴보았습니다 AI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완성되면은 AI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릴지 말지는 게 여러분들 자유지만요 빠용